한 입에 푸른데요. 화려해야 되는데 밑에 뭐가 좀 얌전한, 너무 얌전한 모양이 나거든요. 너무 얌전해요? 네. 나는 매일 내 마음껏 올리면 자기 싫다 그러니까 네. 자기 마음대로 해. 이거 화려한 느낌이 확 틀어야 되는데.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요. 한 번도 내가 가져오면 좋다 소리를 안 하고 자기 골라와봐 이러놓고 맘에 안 들어. 자기는 그게 좋다고 하는 거야? 항상 그러잖아. 아이 몰라. 당신 마음대로 하지. 몰라.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내. 항상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는 편이지만 가끔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커플룩을 입고 싶은 건데요. 패션만큼은 물러서지 않으려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. 다툼 때문에 남편도 속상하기 마찬가지. 신나 안 하네요. 이렇게 생존가 안 그런 사람이 저렇게 성질을 확 내버리니까 감상이 좀 안 되네요. 따로 입으시면 되잖아요. 어머님이 원하시는 옷, 아버님이 원하시는 옷.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입어보지를 안 해가지고 여튼간에 서로 티격태격 해도 한 방향으로 갔거든요. 그랬으니까 그건 안 되죠.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부부의 코디 대처. 결국 살얼음판처럼 냉랭한 분위기만 감도는데요. 한참 뒤 침묵을 깨고 밖으로 나온 건 아내. 주방에서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고 남편이 코디해 놓았던 커플 의상들을 모두 봉투에 담습니다. 그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남편.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아내는 여전히 몽무 부답입니다. 급기야 집까지 나가버리는 걸 보니 남편에게 서운함이 컸던 모양인데요. 아내는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? 아내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집 인근의 헌 옷 수거함. 아내는 옷을 버리기라도 하려는 걸까? 왜 여기 있다. 입기 싫거든요. 입기 싫은데 자꾸 입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. 버려야죠. 그래 안 입으라고 하지. 결국 남편이 코디한 옷을 버리고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내. 아내는 옷을 버렸어? 버렸어. 어? 버렸어. 아니, 그 옷이 어떤 옷인데 버려. 아,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땀 흘려서 돈 벌어 갖고 있는데. 전화로 그것도 버려버려?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